안녕하세요. 악뮤입니다. 당신은 지금 마리클레르 추측 인터뷰를 보고 계십니다. 시작해볼까요? 네. 범위가 너무 넓지? 범위가 너무 넓다. 근데 우리 둘이 똑같을 거야. 진짜? 샐러드? 전혀 아니지. 저는 샐러드. 떡볶이? 땡. 또 음식 종류가 뭐가 있지? 끝났어. 틀렸어. 제가 먹은 음식은 치킨입니다. 오빠 집에서 먹었잖아. 언제였지? 어제? 아.. 1승 1승 토 토 토 아 보여주는 거야? 아 보여주는 줄 알았네? 아니 오빠야말로 토 아니 우리가 서로한테 그걸 많이 써서 그렇지. 그걸 많이 통상적으로 많이 쓰진 않아. 통상적으로 쓰진 않아? 그러면 나는 그 선글라스 낀 이모티콘 할게요. 나는?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. 하트 뿜뿜 이렇게. 아아 그거 그거? 아니요. 전 불타는 하트요. 그 신규 이모티콘 중에 하트인데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게 있어. 그 맘에 들어서 요즘에 아무튼 쓸데도 없이 쓰고 있어. 응. 오빠는? 난 내가 그걸 많이 써. 네가? 아 오빠가? 응. 내가 한 번도 못 본 거구나. 오케이. 둘 다 틀렸네요. 어.. 잔나비? . 내 거잖아. 아 네가? 아직도 이 취지를 이해를 못 했어? 세 번째 질문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. 그거 맞지. 이거 맞지? 이 노래 엄청 잘 쓰니까? 근데 나 잔나비 땡 바뀌었어? 바뀐 건 아니고 내 최애는 잔나비지만 요즘은 골든 팝스 노래 아.. 그래 I felt the right 요즘 다시 그걸 들어? 응 요즘 다시 듣고 있어 그렇답니다 저만 맞췄어요 또? 이찬혁 부정하고 싶지만 맞아 너는 먹방 정답입니다 종류별로 모든 것을 다 봅니다 착장 사진? 땡 예쁜 옷을 입을 때 찍은 건 맞아 그럼 언제겠어? 으이그이 화상아 이 화상아 아 밥 사진? 됐다 됐어 그 있잖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사진 안 찍어 난 찍기 전에 먹어 오빠 사진은 왠지 지나가다 마주친 꽃 한 송이? 체크 아니야 근데 나도 틀렸어 아니야? 뭐였어? 어제 찍어서 올렸어 아 그 초록색 착장? 난 오늘 찍었지 디올 옷 입었을 때 찍었어 오 한 편만 봐야 한다면요? 앞으로 아 저기요 추측 인터뷰야 알지? 까먹은 거 아니지? 아 너 지금 본인 거 얘기하려고 그랬지? 아 제발 알았어 나는 널 알지 넌 얘기해봐 아니 오빠가 말하라고 오빠가 싱스트리트 그래 맞습니다 싱스트리트 맞췄고 글쎄 오빠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? 아니 응 뭐야 그럼? 최근에 되게 재밌게 잠깐 잠들었어 너무 느려가지고 영화는 아닌데 넷플릭스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최근에 우리팽 되게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먹을 때? 정답 음 오빠는 혼자 집에서 불 꺼놓고 음악 틀어놓고 왈츠 출 때? 정답 오빠 딱히 안 먹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 거 같아 딸기 딸기야 오빠? 응 아니 너도 난 아니야 난 샤인 머스켓 샤인 머스켓 그럼요 잘 알지 잘 알죠 이 정도면 잘 안 한 거지 이때까지 악미였습니다 마리클레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재밌게 찍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랑 알람설정도 안녕 저건 정답 잘 알察 한글 한글자막 by